헬질하고 있구만 내 뒤통수를 추려쳐주겠어 나도 불러 나도 불러 자 난쟁이 똥자루 자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 이거 인포스터 타워 해볼거거든? 이거 우리 인포를 피해서 올라가야 된대 어머 호스터 아니겠어? 그래 어머 호스터 타워 인포스터 언제 나오지? 인포스터가 우리 둘째 타워인거 아니야? 어 자루야 우리 둘째 아아악 왜 달리고 있어 잠깐만 저 자루야 근데 이거 실시간에서 술래잡기로 쓰긴 괜찮겠는데? 이거 실시간에서 같이 하면 재밌을거 같아 와 대박이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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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자루야 내가 바로 인포스터 이거 칼질도 가능한건가? 아 얘 이거 칼질 안된다 아 칼질로 안돼? 이거 렉이 걸려 렉 때문에 안되는거야? 어 렉 때문에 안되는거 같아 그러면 자루가 못하는거야 아니라고 렉이라고 와 저놈이 딱 걸려가야되는데 꿀밤이는 야 좀 기다려봐 뭐랬는데 좀 쉴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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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쉬어봐 구경 구경 주황색 지나서? 나 지금 누락이거든 그래?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 내 앞에는 보여야지 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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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 피 없어 피 없어 진짜 가면 안되냐? 안돼 안돼 조금만 기다려 이제 가면 안돼 이제 가면 안돼 이제 가면 안돼 이제 가면 안돼 오 죽을뻑했다 조심해 피하고!! 천사야 내가 넌 재밌어 재밌어 너 재미없어 재미없어 다시나시나시나시나시 이러면 올라와 올라갈 수 있는거 아니야? 좋겠죠? 못 올라와 너 이제 끝났어? 아니 갈 수 있어 이거 이 엠포를 피해서 끝까지 올라가는게 목표인건가? 아 그렇나봐 계속 죽어도 끝까지 올라가는게 목표인가 보네 이게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 크루원들도 그 칼이 생겨. 어 그러면 칼로 인포를 죽일 수 있는 거야? 어 인포를 죽이는 거야. 칼 먹어가지고. 근데 누가 인포가 될지 랜덤이 자루야. 처음에 내가 인포가 될 수 있으니까 엄청 빨리 먼저 올라가면은 너무 인포가 유리하지 않을까? 어 칼 여깄다. 어 그니까 그런 거 같아. 그러면 우리 이거 공방 가서 한번 해볼까? 어 그래야 될 거 같아 사람들이 있어야지 우리 둘 끼리 하면 무슨 재미야. 자작? 자작? 어 칼 있네. 한 번만 먹어봐도 돼? 언니 한번 올라와서 죽여줄 테니까. 아 도망가자. 이거 칼 점프 안 된다 자루야. 제 자리에서 어떻게 먹었냐? 어 따로 졌어. 아! 엄마! 이거 뭐하냐? 야! 아 진짜 나쁘다 너 진짜 나쁘지 무서워. 공방 공방 이거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건가? 이미 하고 있는 거 같아. 어 올라 올라가자. 와 쟤 밑에 밑에 야 쟤 밑에! 어 밑에 밑에! 야 미프 가이퍼야! 이거 변신할 수도 있나봐 저 알아요? 어 저기 밑에 변신하는 거 있어! 왜 변신하고 해야 되나 그러면? 우리도? 아무래도 하는 게 더 무립감이 있지 않을까? 어 그러게 그러면은 일단 칼을 좀 챙겨와서 변신을 할까? 그래 그래 너 방어 수단이 있어 어 우리는 방어는 해야지 언제까지고 우리가 인퍼한테 질 수는 없잖아? 근데 칼이 좀 멀리 있어 어 파란색까지 올라가야 돼 근데 이게 나는 그게 궁금해 칼을 먹으면 우리끼리도 죽일 수 있냐 짐 끼리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? 근데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? 아 조심해야지 어 야 쟤 쫓아오는데? 저 민트 이뻐? 우리 따라오는 거야? 어 쟤 우리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같은데 지금? 우리 그러면은 바로요 응 칼보다는 그냥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? 너 자신 있어? 응 나 통과할 자신 있는데 이 타워? 이 타워 알지 이거 흰색 칼에 이게 함정 엄청 많은 거 알아라 알아라 그때 스프링이 있어서 겨우 갔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스프링도 없어 근데 이거 점프력이 되게 높은 느낌 아니야? 그때도 너 그 얘기 했... 아하하하하하하 그때도 그 얘기 했어? 어 너 그때도 그 얘기 했었던 거 같아 하하하 내가 나 파란색 다 왔거든? 내가 저 민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 어딘데? 나 밑바닥까지 떨어졌어 안 그래도 긴급해이 야 여기 민... 야 여기 민트 가만히 있지 왜? 너 칼은 먹었어? 못 먹었지 먹기 직전에 떨어졌어 야 야 저 사람이 보라색깔 죽였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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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어디야 민트 어디야? 민트야 빨간색 있어 빨간색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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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내려와서 일단 칼 들고 어? 나 죽여보라 하라 그랬는데 민트 어디갔어? 나 진짜 죽이네! 가만히 있지 9isch 예스 예스 예스! 오 이에 좋다 이익ㄷ다 야 나 죽여 봐 근데 이거 우리끼리도 죽일 수 있는 것 같아, 나 여기. 아 죽이네, 우리끼리도 죽이네. 아 죽여. 어, 이러면은 이러면은 진짜 누가 인프인지 모르겠는데? 야, 저 친구가 인프가 아니었을지도 몰라. 그니까 저 친구가 이미 인프를 잡고서 인프인 척하는 그런 크루 아니었을 수도 있어. 그럼 어떡해? 어떡하긴, 그래도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긴 걸로 치면 되지. 예시! 자, 이번에는 새 게임 언제 시작하죠? 오, 시작한다, 시작한다, 시작한다. 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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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시. 어,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보라색. 주황색. 이러면 내가 나인지 못 알아보겠지? 아니, 잘 알아봐. 너 주황색이야. 그 누가 인포가 될지, 잠깐만. 이 뒤에 있는 친구가 인포 되면 나 죽는데? 맞아, 그니까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.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인포 돼도 어, 나 크루. 야, 너 인포니 혹시? 나 크루, 나 크루. 누구지? 저 친구가 가만히 있지? 저 친구가? 야! 여깄다! 이뻐! 이뻐! 야! 짜자! 빨간머리! 빨간머리! 저 친구! 칼가 질러 가! 칼가 질러 가! 와! 저 친구! 저 친구! 완전 가만히 있다가 민트 쑤시는 거 봐라! 와! 죽였어? 와! 아니 그 민트가 살았어! 도망쳐가지고! 아! 민트 살았어! 다행이다! 저 친구! 올라가가지고 우리 칼을 챙겨가지고 응! 죽이자! 오! 임포스터 혼내주자! 이영 이영 이영! 오! 약 죽이네! 우리 친구들을 죽여! 오! 정말 정말! 소름이 다 쳤다! 야야야야! 살려주세요! 아니야! 그 앞에 있는 애는 아니니까 괜찮아! 이 사람 아니야? 그 앞에는 아니야! 내가 갈 길로 이 사람인데? 아니야! 그 사람 아니야! 이거 빨간머리가 두 명이야! 아! 진짜? 다행이다! 다행이다! 그 친구는 비로 시작했나 그래! 아! 짜자! 아니야! 또! 나 노랑에 굴레에 갇혔어! 아! 노랑에 갇혀버렸어! 어! 괜찮아! 내가 파랑까지 왔거든? 어! 어! 내가 금방 칼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일게! 아니 사람을 죽이네! 아 저기 있다! 자로야! 비로 시작하는 채 요즘 지금 주황이 있거든? 어! 주황? 알았어! 내가 뒤에서 세! 아이라다! 아라!! 나 봐봐!! 너 봐봐 도망쳐! 웅! 엄청 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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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다! 없는데 notices 넣어? 저기 어! 저기 entonces 어! 하겠구만! 내 뒤통수를 추려쳐주겠어. 나도 불러요 나도 불러요. 내가 시선을 끌게! 어 시선을 끌어봐. 시선, 시선, 시선. 이 자식! 이리 와라! 이 자식! 이 이쁘 자식! 이 이쁘 자식! 이 이쁘 자식! 죽어라! 이쁘 죽었다! 이쁘 죽었다! 그럼 우리 승리한거야? 우리 승리한거 아니야? 이러면? 저 인포를 피해라. 150석수. 인포가 중요해인가? 너 인포야? 아니 난 아니지. 일로와. 너 인포지? 너 인포지? 일로와 일로와. 일로와 일로와! 너 인포지? 나 진짜 잘해! 진짜 나 아니야!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너 노력할거 아닌거 아니야? 아니야 진짜. 이 친구 인포 아니야? 이 친구? 내가 인포인거 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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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칼을 내려놓으니. 내가 인포가 된거 같다. 그러니깐서 알아찍혀야 돼요. 나 칼을 맞으러 가야겠다. 안 되겠다고. 아니야 아니야. 나 인포 아닌거 같애. 아니야. 칼을 내려놓으니 정신이 돌아왔어. 그래? 아니야 아니야. 진짜 내가 아닌거 같애. 이거는 내가 봤을때 아직 인포가 살아있어. 아직 인포가 살아있어. 이 친구다! 이 친구! 아닌가? 야! 나 지금. 야! 나 진짜. 진짜. 진짜.. 자르네 임포스터였습니다. 내가 임포였구만. 차비 너 빨간색! 빨간색 앞에! 너 어디인데? 빨간색에! 어? 나도 빨간색인데 너 나랑 다른 방 같니? 야! 저거 너지 너! 저 남색 너였지! 그거 너야? 이거 나의 할 자식아 주황색이야. 주황이야. 이 색깔 바꾼 거 봐라 이 자식. 이 자식 색깔을 바꿔! 야! 이 자식이! 자기가 임포스테이 있어 임포스터! 어디갔지? 여기 벤트 타야겠다. 오늘은 이렇게 슬바니랑 같이 어몽어스 타워에서 임포스터가 돼가지고 크론을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한 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! 너무 재밌어요! 왜 자꾸 저런 말이 있었어!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~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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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